오벤져 젤라이큐에이 4월 21일 1월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덕분에 제가 어제 하루 쉬었습니다. 그동안 쉬는 날 없이 달려왔는데 그나마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하니까 마음이 그래도 좀 많이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하루 좀 쉬고 나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기사를 보고 참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 효고현에서 60대 된 중학교 남성 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교장이 편의점을 이용을 하면서 보통 커피를 처음에 라지냐 레귤러냐 정해서 컵을 사서 본인이 직접 따라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말이죠. 정년을 얼마 안 뒀는데 보통 크기 즉 레귤러를 주문해서 그걸로 라지를 계속 뽑아 먹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실수로 잘못 눌렀더니 그게 안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몇 차례 걸쳐서 레귤러를 사서 라지 커피를 저렇게 담아 먹었는데 이게 도합한 편치 금액이 한 4,400원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편의점 당시 알바생이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는데 그런데 이 30년 이제 곧 은퇴를 앞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교육청이 무슨 결정을 내렸냐면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징계를 아주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분이 이렇게 해임 결정을 내리면 그동안 한 2억 원이 되는 본인의 연금이라든 이걸 모두가 다 못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회가 이것 때문에 와글나글 했지만 그래도 일본 사회에서는 원칙대로 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이런 거 가지고 평생 30년 일한 사람의 어떤 마지막 연금까지 전부 다 못 주는 게 맞냐. 당연히 우리가 그런 논쟁을 벌이겠죠. 그런데 최근에 일본 사회에서 보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법원인과 또 이런 해당 관청이 굉장히 엄중하게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최근에 일본이 이제 잃어버린 30년을 극복을 하고 나름대로 지금 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도약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걸 제가 아마 이 사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즉 이 평생 교직에 봉사한 교장이 4,400원어치 커피를 거짓으로 빼먹었다고 해서 학교에서 해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회에서는 뭐 그럴만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법과 원칙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곧 이제 이 새로 시작될 우리 22대 국회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죠? 지금 이미 실형을 받은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저렇게 법인카드로 샌드위치 사먹고 과일 사먹고 다 해도 당대표합니다. 자 그리고 딸 이름을 내세워서 수십억 원을 갖다가 대출한 사람도 여전히 국회의원을 해요. 온갖 입으로 거짓말과 여성평화 발언들을 했던 사람도 국회의원이 됩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법을 기본적으로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사회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례를 보면 바로 국회, 즉 국민이 뽑은 국회가 저런 거짓말과 또 도둑질하는 사람들, 피고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일본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엄중하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커피 그 4,400원 때문에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요? 아주 인정과 눈물이 없는 사회일까요? 아니면 이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일까요?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도 일본 전문가이신 지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본에서 저런 거 그냥 눈 감고 지나가는 적도 상당히 있죠. 사람 사는 사회인데 저게 아주 중범죄도 아니고. 그런데 저거를 저렇게 일벌받기로 다스리는 거 보니까 사회 기강을 좀 되잡으려고 하는 그리고 저런 결정에 과도한 결정이 아니다. 당연히 응당 내려야 될 조치를 한 것 같다. 그런 지지 찬성 여론이 많다는 것은 일본 사회가 이런 사회 기강을 바로 잡자. 보면 미국 대선에서도 양당 후보가 정해져서 불꽃 뛰는 TV 토론할 때 항상 나오는 게 로우 앤 오더 아니에요. 법과 질서, 법 질서. 그런데 법 질서가 이렇게 엄격하게 살아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 사회는 이번 총선 결과가 저쪽 세력의 압승과 이쪽의 참패라고 하는 결과지만 한국 사회에 또 커다란 과제를 던져줬어요. 도덕 가치가 전도된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런 양문석, 김준혁부터 시작해서 조국, 이재명 이거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가 그런데 다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도덕 가치의 전도 현상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런 것들을 허용하고 일상화 시키는 게 그러면 한국 사회가 될 것인지 아주 큰 숙제를 안겨준 게 아닌가 보겠습니다. 또 우리 법과 원칙에 담긴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기사를 보고 저는 추미애하고 조국이가 생각난더라고요. 그런데 이재명은 말할 것도 없고 조국이가요. 실제 강의도 안 하고 한 1억 받아갔는데 위조하고 이걸로 해가 징계를 받았는데 파면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소청을 해서 해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저 교장 선생님은 파면이에요. 조국이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저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파면이고 조국인의 해임으로 퇴직금을 다 받아가요. 저 교장 선생님은 퇴직금 2억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는 일본의 힘이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추미애 이번에 의장 놀라 하잖아요. 제가 방송마다 나가서 뭘 하냐면 아들이 훈련소 마칠 때 정치자금 카드를 주가 보좌관이 소고기하고 기름료가 50만 원 정과자입니다. 그렇죠. 50만 원. 그런데 그때 간담회 한다고 허위로 작성했어요. 이런 사람이 국회 의장한다? 나라 망신 아닙니까? 정직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게 저는 저러니까 일본이 역시 우리보다 배울 게 있는 저는 일본을 아주 좋아합니다. 7.18은 괜찮아요. 우리 조상은 전부 소장농이거든요. 저희는 워낙 가난하게 자라서. 이게 저는 일본의 힘이다. 배울 건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참 세계에서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확실히 이제 어떤 선진사회일수록 이런 원칙과 법에 의해서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법과 원칙이 어그러지면 제일 피해받는 사람은 바로 서민들입니다. 그런 것들 도움을 받을라는 사람들이 도움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점점 이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오히려 법과 원칙을 어긴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되는 바로 그런 시점에 우리가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옳습니다. 여러분도 옳고 우리가 여기 다 옳아요. 그런 오름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켜내고 이 사회를 유지해 나갈 것인가 저는 그 중대한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저렇게 무슨 짓을 해도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인가 아니면 정말 법과 원칙을 지키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인가 그런 중대한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다. 그래서 우리의 항상 우리의 투쟁과 우리의 어떤 이 바램들은 정당하고 옳다. 저는 이런 신념들을 다시 한 번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자 그리고요. 바로 또 이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른바 최서원 씨에 대해서 왜 이 수조원 독일 은익대산 했다는 이 안민석이 곧 법정에 선다고 그럽니다. 안민석이 최서원 씨 관련된 고발에 대해서 안민석이 지난 23일 날 오는 23일 날 명예의 손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곧 이제 법정의 첫 공판이 진행된다고 그래요. 어쨌건 이번에 배지도 떨어지고 공판도 시작되고 안민석에게는 이제 정말 이제부터는 가시밭길이 시작되는 건가요? 지금 혐의가 두 번 된 거죠. 그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사드 도입할 때 로키드 가치니까 있잖아요. 거기에 최서원 씨가 면담회가 했다. 이거는 원래 있었고요. 그다음에 독일에 자기가 검찰에까지 확인했다 했잖아요. 독일 검찰에 관련자하고 만나보니까 액수가 줄어. 처음에는 액수가 더 많았어요. 지금 이게 나중에 줄고 줄어서 몇 쪽까지 오는데 이거는 엄청나게 저는 아마 시력이 높은 게 높다. 왜냐하면 옛날에 정봉주가 우리 이명박 대통령 BBK인지 시력이 높잖아요. 이게 법입니다. 고의적으로 너무나 황당무계한 거짓을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나게 피해받습니다. 이 돈이 채태민 돈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비자금부터 가는 거죠. 저는 그 사건하고 대비해보면 이거는 최소한 2, 3년 이상 실행이 높을 이런 엄청난 범죄다. 이러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우리 사회의 가장 최후의 보로는 결국 법원입니다. 판사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사회는 정말 이 아수라장이 아수라가 되는 거거든요. 이 방송을 혹시 판사분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정말 이제는 판사분들이 정말 사회에서 존경받는 분들인데 판사가 바로 서야 됩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 사법부가 바로 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의지할 데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부터 판사들의 역할, 정말 이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한 추상 같은 원칙의 적용, 저는 이것이 정말 이제 중요하게 됐다. 아마 이거는 앞으로 저희가 이제 더욱더 이 판사 사회를 압박하고 또 우리가 질책을 해야겠지만 판사들이 이제 제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희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SNS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계정만 남겨두고 일체 SNS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지난 선거 때도 SNS 지금 세상인데 왜 SNS 하지 않냐 이런 했는데도 불구하고 SNS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SNS 첫 번째 메시지를 냈습니다. 아주 중대한 메시지를 낸 것 같습니다. 저의 패배이지 여러분의 패배는 아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했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어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오늘인가요? 어제 밤이었는데. 어제 밤이죠. 네.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메시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아마 오늘 많은 분들께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내두셨는데 오늘 제가 좀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의 이야기는 참 홍준표 지사의 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독주, 막말 이게 참 우리 지지자들에게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해도, 비판해도 뭐 이렇게 질주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럴지 오늘 그것도 한번 짚어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조국과 이재명의 사실상의 내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조국이 이 돼지정음통, 옛날에 그 뭐죠? 노무현의 돼지정음통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 운동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